2층은 다 됐고, 3층 가볼까? 아, 돈 더 받아야 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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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가? 야, 넌 이런 명예인 줄 들으면서 네가 지금 잠이 오냐? 야, 뭐 지금 자려고 듣지. 야, 뭐 하려고 그런 졸린 음악을 해달라고 했잖아. 아, 저게. 형님의 한숨을 더 자야 되니까 자장가로 좀 부탁해. 부탁. 자장가, 자장가. 어따, 기총 떨어지겠다. 강의실 앞은 댔고, 임문관하고 자연관관 체면 되는구나. 동영아, 오늘은 수업 들으러 온 거야? 어? 야. 자파하니, 수업 들을 시간이 어딨어? 돈 더 걸려와, 돈 더 걸려와, 돈 더 걸려와. 10도 더 걸려와. 아이, 이 산하 자식이 아르바이트 하나 뺏긴 거 가지고 아주 뜨그러네. 동영아, 너는 수업 들으러 온 거 맞지? 어. 서봐, 자식아. 이 빵 해가지고 사야, 자식아. 야, 이런 놈 신경 쓰지 말고. 가져가, 가져가. 가져가, 가져가. 에이, 밴댕이 소가 딱지. 에이, 밴댕이 소가 딱지. 에이, 밴댕이 소가 딱지. 에이, 밴댕이. 에이, 밴댕이야. 에이, 밴댕이야. 아이고, 이래 고마워. 경련아, 수업 받으러 왔어? 여기 앉아라, 옆에. 됐어. 나는 똥르라는 애 옆에는 안 앉아. 영준아, 내가 뉴욕으로 갈까? 됐어. 난 넓은 게 좋아. 형님아, 너 여기 있었어? 어? 너 얼마 찾았는데. 어. 왜? 무슨 일 있었어? 아니, 내가 아까 소주면서 돈 잃어버려갖고 고생하고 있는데, 얘가 왔고 나 살리셨잖아. 응? 그래갖고 여기 음료수 뽑아서 주려고 그랬는데, 얘가 없어지면 안 되겠다고. 형님아, 고맙다. 이거 마셔. 됐어. 안 마셔도 잘. 마신 걸로 칠게, 그냥. 아이고, 이거 마셔. 너 주려고 뽑아줬잖아. 네, 마셔. 어머, 마셔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야, 미안해, 미안해. 야, 미안해, 미안해. 어머, 어머. 어떡해. 여기, 여기 누구 숟가락 왔어? 후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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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원해. 아이고, 너무 미안해. 어머, 이거 어떡하면 좋아. 됐어, 됐어. 나 가서 그냥 씻을게. 경림아. 야. 미안해. 야, 쟤니가 일부러 간 게 아니야. 미안해, 경림아. 경림아, 너 이거 입을래? 나 이거 한 번밖에 안 입은 건데 네가 입으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, 됐어.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입어. 아니야. 너는 얼굴이 이렇게 평범해갖고 옷이라도 이렇게 포인트를 줘야 된단 말이야. 예쁘지, 이거? 옷은 이거면 될 거. 야, 야. 어머, 너 각지 너무 심각하다. 야, 너 20, 20대에 이르면 30대 가면 완전 끝장이야. 이러지 말고 팩이라도 해야겠다, 어? 됐어. 귀찮게 무슨 팩이야, 팩은. 잠깐 기다려봐. 넌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돼. 내가 다 해줄게, 아가씨? 아. 가만. 내가 팩만 하는 방법을 여기서 어디다 적어놨는데 어디 갔지? 어머. 이게 뭐야? 아, 그거? 저번에 민우랑 100일 되는 날. 네. 최근 거야. 작은 거 같고. 아, 그때 민우 정말 멋있었는데. 글쎄, 이벤트라고? 촛불을 100개도 넘게 장식해 놓은 거 있지? 어. 어. 잠깐만. 어, 여깄다, 여깄다, 여깄다. 형님아, 빨리 팩하러 나가자. 내가 천연팩으로 해줄게. 이리 와. 어. 그래. 금방 나와. 어, 빨리 나와. 뭐해, 안 나오고. 빨리 와. 어. 나갔..